릴리아와 탈리아 그냥 뭐 카사딘 하지요 3년 후에 군대 가는데 꿀팁 좀요 아우 네 알려드렸습니다 데드 요네? 릴리아가 어디야 원딜 요네인가? 아니 상대 조합이 좀 어지럽네 와 이걸 시작한다고? 베이가 탈리아 미드는 요네인가요? 미드 릴리아인지 요네인지 모르겠네 옛날에 판테온 탈리아는 좀 해봤는데 연기하는 거 베이가 탈리아는 처음 보네 아 킬다운 5천원 도전하겠습니다 10킬하면 5만원? 잠깐만 기회다 20킬하면 10만원 200킬하면 100만원 2천킬하면 천만원 2만킬하면 1억 2만킬 만하자 1억 벌고 덮자 아하하하하 어 네 헬리아네요 고맙습니다 상대가 또 저만은 아니기 때문에 아우 아파 어차피 서로 텔포라서 이 타임 한 번씩 잡을 것 같거든요 아이고 이게 맞네 화이팅 화이팅이요 바텀 바텀의 역할이 좀 중요하다 이번 판은 산성은 어딨지? 탑으로 갔네요 탑이 뱀까진 나쁘지 않은데? 엘리아가 큐를 많이 못 맞춰놔서 괜찮죠? 헬퍼 상대가 먼저 빠지겠다 어 탑 좋아요 굿 좋습니다 아 타움도 이겼네요 역시 티문이 좀 좋은가 오늘? 좋습니다 미안하죠? 받을만하다 미안해 화비 좀 아까운데? 좀만 더 잘했더라면 아쉽다 엘리아 용랩 와우 이기고 있었다고? 헬리아 노플 좋아요 아 탑이 좀 큰일났는데? 요네가 벌써 8킬? 어우 다행이다 따끔한데? 포식자가 상대쪽으로 안 달려가도 살짝 뒤돌때는 이동속도 효과를 봤거든요 판정이 좀 후해서 이속판정이 잡아주나? 뭐야 이런거 상대는 지금 요네가 희망이야 요네를 잡으면 굉장히 게임이 편하다 와 까비 이게 이렇게 돼? 어우 다행이다 좋은데 탑 살았나? 오케이 고맙습니다 진짜 아까운데? 와 다왔어 상대 보내지? 보냈으면 할만하지 않았을까? 애매한 뒤 안되겠다 바텀에서 이득 봉허도 만족하죠? 영적 봐줘야되니까 좋습니다 이런거 쪽에 있는데 그런데 없나? 아깝다 셀드가 방향이 제대로 안나갔다 사고를 좀 먹죠 세례로 엄둔식을 축하합니다 순간 벽보고 서있자 잡자 이거 엠과 공도 있는데 잡은거 같은데? 추팔보호 먼저 가겠습니다 추적자의 보호 어 네 팔목 보호대 하하하하 아 이게 이렇대? 너무 아까운데? 추공 쓰니까 템이 안나오는데요? 이거 잡았어야 되는건데 아깝다 도니아를 한턴 빨리 썼어야 됐나? 요네 Q 예측하고 도니아 썼으면 바로 잡긴 했겠다 오플 비지만 죽었네요 탑이 그럼 귀환한 다음에 텔포가 볼게요 탑 밀지 말고 갈게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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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중 가는 중 가는 중 뭐야 이거는 아니 이게 이렇게 된다고? 배드 못 잡았나? 못 잡았네? 잡았네? 좋아요 요네가 왜 저기있죠? 여기 있다는데요? 이쪽으로 왔나? 저쪽으로 갔네요 어 잘못 걷었다 나도 가는 중 안되려나? 할만한데? 여기까지 하죠 이댁 많이 봤다 용도 먹었고 펠도 많이 먹어서 요네가 잘 크긴 했거든요? 요네를 좀 조심해야되요 이런식으로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잡음은 굉장히 좋아요 랭과 궁이 딱 들어간다면 염해 보이기도 하고 어 큰일났다 망했다 가져온거 같은데? 탑이 아이고 이런일이 큰일이가 나버렸네 탑 그냥 밀죠 뭐야 미드에서도 저기 무슨일이? 잠깐만요 좀 비상인거 같은데 아무리 봐도? 근데 미드 억제기는 솔직히 줘도 되거든요? 탑 2차 미는게 이득인거 같은데? 가타운 막아야돼 근데 탑이 괜찮다 그래도 방 나쁘진 않아요 탑이 뭐 잡을사람 없나? 없네요 그냥 받아 먹죠 무리하지 말자 무리하지 말자 잡으러 온거 아니니까 와 이게 이렇게 돼? 대박 아쉽다 근데 예측했으면 피할만 했는데 예측을 못해서 좀 얼탔네 정말 바로 눌렀으면 피했을거 같은데 아깝다 헬퍼 가죠 헬퍼 가죠 헬퍼 가죠 좋아요 아깝다 아깝다 잡을만하지 않나 이거? 어우 다행이다 잡았습니다 잡을만하다 이것도 잡습니다 필드 있나? 좋아요 사비 아 전혀가 없네? 나쁘지 않습니다 킬을 너무 많이 먹어서 미션고 오신 분 도망갔을거 같아요 뭐 어쩔 수 없죠 사실 그건 주는 사람 마음이니까 그치 뭐 제드 한번 누려볼까? 맛있다 좋아요 사비 와우 좋은데요? 해주나? 와우 요네가 해주나? 하하하 요네야 너가 하면 어떡해 우리팀이 해주는 줄 알았는데 미안합니다 갈게요 칼진이 있었네 렌가 칼날 먹으러 온거 아니었나요? 맞음 근데 카사린도 칼날 먹으러 온건데요? 하하하하 렌가만 온게 아니라 카사린도 먹으러 온거임 누가 나와 배나 관리 좀만 합도 배나 관리 좀만 합도 배나 관리 좀만 합도 어요 이 땡 하하하하 흐헉헉헙 미안하네요 이런건 흔들리지 말아 안 돌아올 것 같은데 딱봐도 들어온다고? 아 이게 맞다? 까비 요네 잡을 사람이 있나? 가능할까요? 안될거 같은데 어 이러면 가능하지 않나? 어 다행이다 아 근데 이거는 좀 애매한데? 어 잠깐만 이게 안맞아? 까비 와우 미쳤따리 근데 요네가 보니까 진짜 나만 보고 있네 아예 진짜 궁을 아예 안쓰는데요 전야 빠질때까지? 나도 그냥 요네만 봐야겠다 그냥 쎄야겠다 아니 덩치니까 나갔나? 이건 좀 아니지 않나? 돌아오는거 노려요? 와 이게 저거? 대박 아니 팔찜걸리니까 데미지가 안들어가네? 자야가 1000원 먹은건 좋네요 어차피 거의 풀템이긴 한데 뭐야 이거는 그래주면 될거같은데? 좋습니다 좋 고마용 호호호호호 정신이가 나갔나? 카사린입니다 아 전혀가 없구나 아 좀 애매한데 이러면? 어 뒤는 좀 잘해놨다 어? 어 네 좋았습니다 굿 궁도 있거든요? 와 우리팀 진짜 잘했다 이거는 뭔데요? 굿 어랍쇼? 아니 괜찮아 괜찮아 어차피 다 죽어도 제가 막아요 여기서 뭐 전멸당해도 게임은 안 끝나고 어 다행인데? 와우 무빙 좋았다 가긴 해야되요 이거는 생각해보니까 생각해보니까 나 침발 팔면 안되는구나 다시 사야겠다 호식자 때문에 딱봐도 여기 있죠? 냄새가 난다 냄새가 나 너 여기 있잖아 하하하하하 별거 같더라 침발 다시 사야겠다 생각해보니까 호식자라서 팔면 안돼 하하하하 야 이거 들어온다고? 300인데? 그건 좀 아니지 않나 그래도? 좀 아닌 것 같아 그렇죠 고맙습니다 와 진짜 20킬 해버렸는데 하하하하 어 네 아무튼 고맙습니다 고맙다 어우 맛있다 굿 되지 아 근데 이거 미션 거신분 이거 예상 못했을 거잖아요 그냥 예상 가능한 금액이 한 3만원 정도 아니었을까? 그냥 뭐 3만원 정도만 아니 뭐 안주셔도 축하드립니다 아이 4대 2니단님 11만원 아이 감사합니다 일단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자 아니면 뭐 노래라도 한 거 할까요? 아 아 근데 목이 안 풀려서 잘 모를 수 있을지 모르겠네 이걸로 하면 되겠죠? 이 좀 울리는 앱 보음으로? 아 아 좀 떨리네